네 이번 영상에서는 Result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빌드 속도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 영상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마 Freezed 를 잘 사용하시고 계실 건데 Freezed 사용하고 있는 Result 클래스 입니다 자 여기 Result 클래스 조금 예전 버전 이라서 Abstract 키워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지금 Shield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Shield 클래스는 봉인 클래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뭘 의미 하냐면 Result 라는 클래스를 상속 받은 클래스는 이 두 가지 클래스 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Success 하고 Error 에 대해서 얘네 둘만 Result 를 상속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이거를 분기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기를 처리하는 경우 여기 같은 경우인데 자 지금 여기 Result 타입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Success 와 Error 로 나온다 라는 거고 하나라도 빼먹게 되면 이제 문법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를 Freezed 를 사용해서 이 When 이라는 함수를 제공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다트 3.0 이후에는 Shield 클래스가 공식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Freezed 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거시 가 됐고 어 이거랑 똑같은 코드를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어 제 강의에서 제공하는 그 라이브 템플릿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전에 거랑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Shield 클래스 옛날 거랑 이제 다트 기본 문법 버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문법 버전 해서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쓰면 이렇게 쓰는데 자 이거는 보시면 코드 가독성 자체는 예전 코드가 좀 더 나아요 예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좋은데 지금 이제 기본 Shield 클래스 자 사실 뭐 코드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거의 똑같죠 코드 정리하면 이렇게 벌어지니까 자 Success 하고 Error 를 그냥 수동으로 쓴 거예요 예 수동으로 썼는데 자 이거 수동으로 굳이 써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Freezed 를 사용하게 되면 빌드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빌드 타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오는데 자 여기 이 Result 를 처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When 을 쓸 수가 없습니다 When 을 쓸 수가 없고 똑같은 코드를 어떻게 쓰냐 하면 스위치를 써요 스위치 스위치 문법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자 스위치를 쓰면 여기 빨간불 들어오거든요 Alt 엔터 눌러서 엔터 Alt 엔터 눌러서 엔터 하면은 이 타입들을 딱딱 어 분기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When 을 쓰지 않아도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안에 있는 코드 그냥 이렇게 옮겨 버리면 특별히 수정할 건 없는데 빨간불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면은 이렇게 자 기존에 있던 스위치 케이스 문이 아니에요 브레이크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패턴매칭이라고 해서 타입이 이런 타입이 나왔을 때를 처리하는 거고요 포토즈가 빨간불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의 방식은 여기 이름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Result에서 점 찍고 데이터 이렇게 써주면 되고 Result에서 점 찍고 이 해서 우리가 선언했을 때 그 파라미터 이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워주고 그럼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된 거고 빨간불 들어온 데는 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임포트가 안 됐거나 뭐 그런 건데 자 여기 그 이전에는 이제 컨스트가 붙었었는데 이제 컨스트는 붙일 수가 없게 됐고 그런 것만 이런 거 고쳐주시면 돼요 좀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 고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일하게 고쳐주시면 뭐 특별히 고칠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리즈들을 안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안 쓰면 빌드 타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본 문법을 이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프리즈드에서 이 기능이 언제 빠질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프리즈드 만든 레미가 레거시라고 표시를 해놨고 공식 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ictim 흔 CBD 이런 OM geme vis